우리 마녀들은 국밥을 판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상처받은 인간들을 힐링시켜주는 마녀들. 좋잖아요. 네? 땀띠어. 더워 죽겠는데 누가 국밥을 먹겠냐고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내가 먹는다, 내가. 편집장이며, 편집장이지. 수리에 짜도 모르는 이것을 지적질이야. 빨리 더러워서 배기 안에 들던가 해야지. 아, 깜짝이야. 이모 언제 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이게 어떻게든... 이모! 이모, 왜 그래? 이모! 야, 감총! 감총, 속살아봐! 야! 아그래픽! 강종, 강종 정신 차려보라니까 나 아직 너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강종, 강종 야